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강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동사란 무엇일까요? 이 앞에 있는 동자는 우리가 한문으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움직일 동자래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오늘은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동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작, 행위를 하는 것을 일반 동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달리다, 런, 걷다, 워크, 춤추다, 댄스 이런 것들을 일반 동사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일반 동사를 이야기하면 꼭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만 일반 동사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꼭 팔과 다리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 좋아하다, 즐기다, 생각하다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또한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좋아하다, like, 즐기다, enjoy, 생각하다, think와 같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1인칭 단수 주어 뒤에 일반 동사가 오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1인칭 단수는 뭐였죠? 1인칭, 나 내가,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1인칭이었죠? 그리고 단수는 한 명, 한 개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1인칭 단수는 결국 뭐예요? 나, I가 되겠죠. 나는 달리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I니까 달리다, run을 붙여서 I run,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오, 굉장히 쉬운데요? 그럼 나는 걷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걷다, walk였으니까 I walk, 나는 춤추다, 춤추다, dance였으니까 나는 춤추다, I dance,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영어로 말하는 거 굉장히 쉽죠? 이렇게 주어랑 동사만 붙이면 완벽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인칭 단수 주어가 왔을 때 일반 동사가 붙으면 또 완벽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2인칭 단수는 뭐였나요? 2인칭 자, 1인칭이 나였으니까 너, 너는 2인칭 그리고 단수니까 1명 you가 되겠죠? 너는 좋아하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you like 너는 즐기다 you enjoy 너는 생각하다 you think 이렇게 말해주면 또 완벽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 이것도 정말 쉽죠? 자, 그럼 주어가 복수일 때 복수는 몇 명? 여러 명을 뜻하는 거죠. 그 뒤에 일반 동사 붙이면 또 완벽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우리는 나랑 너를 합친 거니까 복수죠. 우리는 사랑하다 we love 자, 탐과 수는 하고 주어가 탐과 수 2명이죠. 2명이니까 복수겠네요. 그쵸? Tom and Sue 일하다 work Tom and Sue work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들 그들은 울다 그들 여러 명이니까 복수죠. 그들 they cry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오, 일반 동사를 알고 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에서 주어를 배웠더니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일반 동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인칭 단수 뭐였죠? 나랑 너가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그 그, 그는 좋아하다 그럼 그는 희니까 희 like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에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서 이야기해준답니다. 그래서 he likes 라고 해주어요. 자, 그녀는 즐기다 그녀 또한 3인칭 단수죠. she enjoys 하고 enjoy 뒤에 s 붙여서 enjoys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앨리스는 생각하다 앨리스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이죠. 그래서 앨리스는 생각하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앨리스 thinks 라고 think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뒤에 일반 동사가 올 때에는 동사 뒤에 s 또는 es를 붙여준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3인칭 단수 he she it 뭐 벨라 알렉스 앨리스 tom j j 이런 이러한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나올 때에는 동사 뒤에 s 또는 es를 붙인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오늘은 s만 붙이는 것을 배웠는데요. 과연 es는 언제 붙이는 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모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일반 동사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 우리말 해석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써넣으세요. 나는 사랑하다 I love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벤은 일하다 일하다는 work인데 벤이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벤 워크 하고 워크 뒤에 S 붙여줘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너는 만들다 너는 유 만들다 메이크 유 메이크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오늘도 일반 동사 너무너무 쉽죠? 자, 너무 쉽다고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럼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영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